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에스라 3장에서 4장의 통숙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재건 세대는 먼저 제사장 나라의 제사회복으로부터 그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둘째 재건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진 지 약 50년 만에 성전재건에 착수합니다. 셋째 성전재건 기공식에는 노래소리와 통곡소리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넷째 귀환 공동체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재건 동참 요구를 거절합니다. 다섯째 사마리아인들은 뇌물과 고소장으로 재건 공동체의 정착을 꾸준히 방해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에스라 3장에서 4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266일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하와 그의 형제의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재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하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하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자손과 테나다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두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줄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줄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에스라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요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룩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톤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룩바벨과 예수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요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요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문자와 아람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로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로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르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왕궁하면 저물이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우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하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우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이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수대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울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보니 로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 오늘 우리는 에스라 3장에서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유대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모여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회복합니다 그들은 아직 성전의 지대도 놓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재단을 건립하고 상번제를 들이며 초막절 절귀도 회복하는 등 모든 제사를 회복시킵니다 드디어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진 지 약 50년 만에 성전 재건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고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은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온 백성이 찬송하며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때 제사장들과 래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며 통곡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며 그들이 저지른 죄하기도 불구하고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에 감사가 물밀듯 몰려왔던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무너져 내린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교훈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야죠.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